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 신문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의 발언들이 실린 것을 보면서 언론사가 좀 과장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세라는 것이 좋은 일이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막말과 망언을 할 수 있을까? 근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변한감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용구 법무차관의 연배가 50대 중반 정도가 되었을 텐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구 법무차관의 임룡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통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2019년 9월부터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 바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입니다. 이런 인물을 바로 법무차관에 임용하는 것은 인사건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인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3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커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활동을 해온 이용구 법무차관은 이 법무차관을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령직위원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과정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명백한 부분 가운데 하나죠. 이렇게 나라일이라는 것이 공정성이라는 것을 다 상실하고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치루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란 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입니다. 이제 더 가간인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자 조선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바로 물러나기 직전에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행한 비난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기사가 전하는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너무나 파격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도덕기준을 너무나 훌쩍 벗어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는 조국 압수수색은 정치수사였다. 두 번째는 허위포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하느냐. 세 번째는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이 차관은 윤석열 총장을 행위라고 부르면서 형이 정치하려고 구기형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형만 아니었다면 구기형 그렇게 안 됐다.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취중진담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심이라는 것이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 이 차장의 발언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중에서 그냥 그냥 사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발언을 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무차관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한편에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는 한탄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이렇게 뒤죽박죽된 사람이 어떻게 나라일을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것도 정의를 구현한다는 법을 다루는 법무차관에 어떻게 임룡됐을까.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 능력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정치 수사겠습니까. 갖다 붙이면 정치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좌우를 한번 따져보자 이야기죠. 공직자 일과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경미한 사건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이 위중하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에 나서야 될 사안이지 이것을 갖고 정치 수사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비난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이죠. 조국 일가 사건을 들고 검찰이 촉발한 사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쪽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한 번 일단 입력이 되고 나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유연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윤 총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윤 총장 때문에 망했다. 당신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생강이 너무나 굳건해가지고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과연 조국 씨를 망가뜨리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과 맞는지. 그쪽 사람들의 구조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즉 남 탓을 잘하는 데 아주 익숙하죠. 그게 아주 몸에 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나 한 시대의 시대정신이 좌파적인 색채로 물들게 되면 그 사회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권력을 장악한 일부 특헌증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과 궁피파에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한테 책임을 다 돌리고 남 탓하는 데 그냥 익숙한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생산적인 모든 일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은 스스로가 책임을 질려고 할 때 스스로가 기꺼이 책임을 지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비로소 귀한 것이 만들어지고 가치 있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남에게 다 책임을 돌리면 자기는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무책임이 일상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19년도에 펴낸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을 써면서 보니까 좌파들의 구조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하니까 철도철미하게 남에게 책임을 떠는기는 것이 그냥 유전자처럼 몸에 완전히 베어가지고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의 발언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의 대규모 확인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검찰이 내몰린 거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마지막까지 미적거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사를 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러나 워낙 시민들의 항의가 덧세고 언론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그냥 심청 분석 기사를 쏟아내니까 검찰로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는 거죠. 왜 우리가 살면서 뭔가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모든 그런 화살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국 사건을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을 강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매일이 다르게 그냥 그렇게 막 기사를 쏟아내니까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국 사태를 촉발하게 된 방아쇄가 뭐냐. 그럼 그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이고 언론들의 취재열기 때문에 조국 사건에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들고 싶은 것은 저도 아이들을 키워서 다 대학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아이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어느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겪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하면서 그렇게 대학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용구 차장이 강남 사시는 모양인데 강남에서는 몇 십만 원만 주면 표창장 위조장도 구하고 인턴 증명서도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세대가 배웠던 도덕률은 아니라는 것이죠. 크게 배움이 없었던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서 살라고 했지 뭘 뺏겨서 남 걸 그냥 복사해서 남 걸 뭐 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않았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강남에서 걸은 거 다 몇 십만 원에 다 사는 모양인데 이런 이용구 차관의 발언은 실로 놀랍기도 하고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죠. 아무리 취중이라 하더라도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이런 말을 어떻게 검찰총장 앞에서 찌그릴 수 있느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 차관이 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위조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입학 도움받고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도덕을 엿받고 먹었는지 요즘 나라 꼴이 진짜 바닥입니다. 정말 바닥입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 입에서 거짓말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어렵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정도를 걷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식들도 다 여기서 살 테니까 좀 먼 미래를 보고 정책도 펼치고 그리고 헛소리 제발 하지 말고 강남에서 몇 십만 원 주면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술 퍼먹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기사를 읽는 보통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다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지만 정말 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이 언론에 공개된 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대호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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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